다자하오 마마씨 아팬 마마 마마 무 마마무 네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는 우리 대만 무무들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만 팬분들 사랑에 힙이 부어서 퍼플 아시아 에디션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멤버들 혹시 무를 대만어라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? 저요? 네? 차이타워 아닌가요? 아! 그러면 저희는 마마 차이타워 와! 그러면 우리 대만 무무들은 차이타워 차이타워에요? 오! 차타 차타 네 저희가 이번에 대만에서 발매한 퍼플 아시아 에디션은요 이제 저희 퍼플 앨범 외에도 저희의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쉐쉐